여동원의 주식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주제를 주말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때그때 다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항상 시장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기민하게 따라가야지 정말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지금 이 시기 잘 버티면 되는 걸까? 하고 물음표를 던져볼 텐데요. 사실 과거에 아모레퍼시픽이 엄청나게 황제주로서 정말 승승장구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리막을 계속해서 이어가자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암울헤퍼시픽이다 하면서 정말 항상 이름 가지고 오명을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전체 화장품 시장이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K-뷰티가 열풍이 불자 아모레퍼시픽도 그의 편승에서 함께 또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주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던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는 고꾸라졌습니다. 화면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정말 좋았던 시기가 2015년, 16년 이때 여러분들 많이들 참 좋아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1, 2년 이렇게 지지부진해도 답답한데 이게 보니까 2015년, 16년이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고서는 정말 답답하고 오히려 근데 반대로 와 이렇게까지 하락했으면 이제는 조금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실 법도 한데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란 중국을 줄이고 미국에서 열일하는데 왜 실적에 대해서는 다들 중국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하루 동안의 최대 하락폭인 25%나 급락을 한 걸까를 보면요. 일단은 원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봤더니 중국 비중은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계속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 법인의 사업 구조를 지금 개편을 하고 있다요. 근데 지금 하는 중이라서 아마도 이게 올 3분기나 길기는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고 조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한 54% 그래서 축소한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됐고요.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이제 오딤 업체도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에 관련한 매출이 줄어들자 우려감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 보시면요. 앞서서도 재차 말씀드렸고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법인의 매출을 아모레퍼시픽 계속해서 줄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사드다 뭐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브랜드 자체가 중국에서 길을 펴지 못하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중국 법인의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자 우리 그럼 중국 사업 좀 줄이자 하면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도 관련한 비중을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줄이고 지금 거의 보면요. 10%도 안 되는 그런 매출 추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원래 줄었는데 이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 왜 이거 가지고 실적을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혹은 그런 걸 수도 있죠. 중국이 안 좋으면 다른 여타 국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나라에서 매출이 좀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게 좀 실적이 빨리 좋아졌어야 하는데 중국이 줄어든 만큼 이게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뭔가 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영업이익률 레벨은 계속해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속도를 이야기하면 또 더 빨라지기를 바라겠죠. 근데 뭐 만족스러울만한 속도가 아닌가 봅니다. 가장 주력 브랜드는 인수완 코스알엑스이고요. 그리고 라네즈 이닌스프리가 성장 중인데 제가 지난번 아모레퍼시피 이야기하면서 라네즈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미국의 WNBA 선수들과 함께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 코스알엑스는 워낙에 인수하고 나서 미국의 승승작구를 펼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미국 매출은 전념이 무려 65%나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좀만 바라본다면 정말 매출 성장률이 대단한 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업적자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탈중국을 하고는 있는 과정에서 계속 마지막 진통, 올해가 많은 게 정말 마지막이라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판 보시죠. 한 달 반 전과는 기관 투자자들의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는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8월 7일에 나왔던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투자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6월쯤에 나왔던 5월 말에서 6월까지 나왔던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의견인데 이때는 물론 여기 지금 보면 키움증권의 조소장 애널리스트는 하향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변화가 많은 2분기다. 그 변화가 이런 변화였나 봅니다. 중국 줄이고 미국 올리고 하면서 여기에 분명히 잡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중국 얘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아쉬움을 미국이 상쇄한다. 리밸런시 본격화하고 있고 코스알엑스 날개를 가졌다. 이런 증익 추세가 기대가 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잡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나 8월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워닝 쇼크다. 우리가 기대를 너무 앞서갔다. 코스알엑스도 못 막았다. 비용에서 빨리 탈중국이 필요하다. 지금 혼란스러운 설적이다. 중국도 역풍이 불고 있다. 한 걸음 다가서면 두 걸음 멀어진다. 이런 리포터들이 나오면서 모두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기관이 그 한 달 반 사이에 이런 변화를 예측을 못했을까요? 이때 당시 6월 말 그리고 5월 말 이쯤에도 중국 관련해서 데이터가 분명히 계속 나왔을 텐데 그것을 몰랐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약간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꿀 거면 기대를 가지를 말든가. 기대하고 나서 바로 실망했다고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건 과연 뭘까.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거 섣부른 하향 조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점 보도록 하죠. 미국을 바라볼 것인가 중국을 바라볼 것인가 지금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미국을 바라보면 지금 주가 수준이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물론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두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탈중국 할 때까지 중국 모멘텀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계속 중국이 발목 잡고 있으니까 완전히 중국 사업 신경도 안 쓸 정도로 비중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지금 화장품 수출은 물론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양한 브랜드들이 선전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반기만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니까 이거 그대로 하반기에 더 이어진다면 그리고 미국에는 워낙에 강력한 소비 시즌이 또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 가운데 과연 아모레퍼시픽은 얼마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줍줍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급락한 아모레퍼시픽을 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의 시각이 맞을지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이 맞을지는 누구도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 공백은 코스알엑스가 얼마나 빨리 이거를 메꿔갈지가 중요한데 사실 코스알엑스도 워낙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마케팅에는 돈이 쓰이죠.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코스알엑스를 쓰게 된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겠죠. 하반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대규모 소비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충분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해볼 법한데요. 계속해서 발목 잡고 있는 중국 관련한 이벤트가 또 하반기에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과연 시장의 심리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레퍼시픽 관련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또 여유주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여동원의 주식이야기 오늘 아모레퍼시픽 다뤄봤습니다.